자 그러면 저희 유닛1의 one, another, other, key points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자 첫 번째 one이라는 게 있었습니다. one은 말 그대로 하나죠. 그렇죠? 근데 one은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?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하는데 명사를 대신하죠? 이런 걸 저희가 뭐라 그래? 바로 대명사라고 합니다. 근데 이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었죠? 어떤 거야? 명사를 대신하는데 같은 종류 같은 종류 다른 것을 대신하는 걸 바로 저희가 one이라고 합니다. 맞죠? 자 그리고 또 복수형일 때는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? 복수형일 때는 one이 아니라 one지다 라는 것도 있었죠. 복수형일 때는 one지입니다. 자 그 다음 또 배운 게 저희가 another girl과 other인데 제가 another girl은 뭐라고 했어요? 딴 거, 딴 거. 맞죠? 그래서 another girl은 혼자서 쓰여서 다른 것 이렇게를 쓰일 수가 있고 another이 명사랑 같이 쓰일 수 있죠. 그렇죠? another 다음에 명사랑 같이 쓰는데 그때 명사는 어떤 명사? 단수명사 그래서 다른 어느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자 그 다음에 other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쓰이기보다는 명사랑 같이 쓰여요. 그래서 어떤 명사? 복수명사 다른 이러한 것들 이런 거죠. 맞죠? 자 이런 게 있었고 또 뭐가 있었냐면 other의 복수형인 others가 있었습니다. others는 뭐 다른 것들 혹은 다른 사람들 이런 말이 있었죠. 자 그 다음 이제 이런 one, another, other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용, 표현을 할 수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one, the other입니다.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더가 들어가는 건 뭐라고? 나머지라는 거예요. 나머지. 그래서 one과 the other이 같이 쓰이려고 한다면 기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. 어떤 전제 조건이냐면 두, 숫자 둘, 이가 들어가야 돼요. 그래서 둘 중에 첫 번째 하나는 one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이 되는 거죠. 다시 한 번 one과 the other이 나르면 전제 조건이 둘이에요. 숫자 2가 나와야 돼요. 첫 번째 하나는 one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둘 중에 하나를 빼면 여기 단행히 나머지가 되는 거잖아요.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이 되는 겁니다. 자 그 다음 one, another, the other인데 얘는 전제 조건이 몇이에요? 숫자가 셋입니다. 셋. 셋 중에 첫 번째 거는 one 그 다음에 딴 거야. 딴 거니까 어느 other이죠. 그럼 셋에서 하나 빼고 다른 거 빼면 하나 남아요. 나머지죠. 그래서 one, 딴 거, 나머지 하나 the other이 되는 겁니다. 자 그 다음 이제부터는 좀 큼직하게 가죠. some others는 뭐냐면 되게 많은 것들 중에 몇몇 그러니까 one의 복수라고 보시면 돼요. 몇몇은 그리고 뭐 또 다른 몇몇은 그럴 때 others가 되겠죠. 그런데 some과 the other 있습니다. 이때 뭐냐면 선택사항이 두 개에만 돼요. 예를 들어서 어 우리 반에 30명의 학생이 있어요. 그 중에 10명은 남학생이다. 그럼 some 남학생이죠. 근데 20명 어떻게 되니? 20명 중에 뭐 남학생 뺐단 말이죠? 남학생 말고 또 뭐가 있어? 여학생밖에 없어요. 선택사항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. 그러면 우리 반의 10명은 남학생이에요.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여학생이 되는 거죠. 이해가세요? 무슨 말인지? 그렇게 나머지가 들어갈 땐 저희가 the others를 써주는 겁니다. 이해가니? 근데 others는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 반에 30명 있어요. 몇몇은 음악을 들어요. 썸이에요. 다른 사람은 책을 보고 있어요. 나머지가 다 책을 보고 있는 게 아니야. 다른 사람은 책을 보고 다른 사람은 밥을 먹고 이럴 수 있잖아. 그치? 그럴 때가 아들스입니다. 자, 다음. 마지막 네 번째로는 each 아들과 one another 있었는데 의미는 서로 같았어요. 어떤 의미야? 서로서로란 말이었습니다. 근데 each 아들은 둘이서 보통 서로서로 one another은 셋 이상일 때 서로서로가 되겠죠. 자,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유닛 1의 one another other 키포인트 정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보도록 할게요.